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의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방송에서 만나요 한국어 성우 중국어 성우 세상에 한국어 성우 한국어로 성우 한국어 성우 계란 너무 맛있다 오징어 마요네즈 계란 뼈에서 잘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먹으면 더 맛있을거예요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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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오징어 아삭아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fate 고춧가루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